대구들 대구들 진짜로 우리 슈퍼 할매 죽인 거 맞냐? 순수 지가 범인을 제고하려는데요 작년에 우리 슈퍼 살인사건 진범이요 우리 슈퍼 사건자로 싹 다 갖고 와 삼예읍 인근에 사는 10대 소녀 3명을 긴급 체포하고 왜 할머니 입에 테이프 붙였어? 죽일 날 했어 뭐 땜에 진범에 대한 제보를 무시하셨습니까? 너는 똑바로 수사했다고 믿는데? 이거 한번 읽어봐 이름 석자도 제대로 못 쓰는 놈이 이걸 썼다고 하면 누가 믿겄냐? 지방 방에 갇혀있는 불쌍한 애들부터 꺼내줍시다 그럼 이 사건에 연관된 경찰 전부하고 전쟁이라도 하실 겁니까? 애들은 여전히 우리 엄마 죽인 살인자 취급을 받고 했고 나 이제 경찰이랑 왔다 갔어 저 애들 꺼내줄 거야 내가 재심 신청하십시오 genuinely 떡볶이 누나 네 오늘은 analyze unten 아멘